안녕하세요. 최은성입니다. 저는 두신성이 불쌍싹하면 친구들 봐도 사이가 좋은 아이입니다. 제 주심은요.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음악을 틀어놓고 노래를 따라 부르기인데요. 그럴 때는 저도 점심한 아이돌이 되는 기분인 것 같아요. 저도 열심히 하고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그날에 오겠죠? 계속 열심히 활동할 테니 기억해 주세요. 이상으로 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